강하게 내리쳐주시는데 강하게요? 예 때리기 전에 먼저 포토타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정이 지금 제대로 안 살았으니까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잠깐 비털이야 스냅으로 때릴 일이 있어 없어요 오 나 옆에 지금 깜짝 놀랐네 아 진짜 때려야 한 번에 끝나니까 그걸 맞아요 제대로 배웠네 근데 이거 스틸 잡으실 수 있나? 자 아 좋습니다 우리 찬대원씨인데 정말 우리 사진까지 모두 다 생각을 해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네 지금